안녕하세요. 문닫지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는 우리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다 대박나시길 바라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새해 들어서 8,350원으로 올랐죠? 제 영상에서 제가 인건비 부분을 걱정하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장사 못하겠다고 하면 문 닫아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종종 보여요. 문 닫으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원 같은 경우에 회사 다녀서 정말 열심히 해서 50대에 퇴직했다고 해봅시다. 요즘엔 거의 40대에 퇴직이죠? 이 나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월급 조금 받는 일 하거나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창업시장에 뛰어듭니다. 본인이 좋은 회사 다니고 지금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제 주위의 사장님들 중에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고요? 창업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사 안 돼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에서는 대박집이나 잘되는 집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100곳이 창업하면 90%가 망하고 있어요. 그나마 안 망한 곳 10곳 중에서도 3년 이상 가는 가게가 반도 안 돼요. 저도 백종원 대표님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날고 기는 사람도 브랜드 런칭 했다가 수십 개를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TV에 잘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혹독하리만큼 비난하고 외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장사를 하게 되면 잘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많은 얘기를 들으세요. 다시 인건비 얘기로 돌아가서 인건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게들도 가격을 올리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겠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영업자들도 시급 인상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매년 300원씩만 올려도 10년이면 3천원이죠? 이 정도씩만 꾸준히 올리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덜할 텐데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같이 임기네 시급 만원 공약했죠? 요즘에 편의점 업주들이 들고 일어섰죠? 편의점처럼 인건비로 인해서 가게 수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곳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게세 내기 힘들고 인건비 그거 좀 올랐다고 할 거면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버티지 못할 사람들은 가게 내놓고 정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극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구하는 알바 자리도 점차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업무 강도도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학 시즌만 되면 알바 못 구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알바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급이 많이 오르게 되면 2명이서 해야 할 일을 1.5명, 1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힘들어지겠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맥도날드 햄버거 크기 줄어든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건 한 끼 때울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몇백 원 더 올리고 이 전하고 같은 크기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선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니까 지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강아지 소리로 판명났죠? 실업자는 증가하고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말 저임금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 시장에서 살펴보면 분명 포화상태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더라도 소비가 살아날 때까지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시급 올라서 문 닫으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는 분들 계실텐데 네가 한번 해봐라 따라서 문 하나님께서 하지만